전세계를 가만히 둘러보면 한 도시에 유난히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만 봐도 수도인 서울에 인구의 5분의 1인 천만 명이 몰려 살고 있고요. 일본의 도쿄는 약 1,400만 명, 중국의 상하이는 약 2,600만 명으로 거의 작은 나라 하나만큼의 인구가 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도시의 인구는 곧 노동력과 경제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는 도시와 국가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여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도시 하나가 210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이지리아의 대도시 라고스인데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라고스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도시 인구 1억 명을 넘기게 될 거라고 해요. 아니 1억 명이면 거의 일본 전체 인구가 이 라고스에 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째서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인구가 가장 많아진다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고스는 나이지리아 남서부 지역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 면적은 약 1170제곱킬로미터로 약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현재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서울의 1.5배 정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현재 인구가 적지는 않지만 1억까지 가기에는 아직 먼 것 같은 이 라고스가 대체 어떻게 1억 인구가 된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라고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회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불러올 거라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이 라고스를 제외하면 전부 시골 지역밖에 없거든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고스는 높은 건물과 아파트 등이 많이 보이는 도시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 라고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라고스처럼 대도심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라고스의 인구 전망이 밝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라고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시는 엄청난 규모의 부와 문화 그리고 기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도시화는 국가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에서 많은 기회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든 건 아마도 도시에서의 높은 생산성 때문일 텐데요. 보통 도시의 높은 생산성에는 여러 요인이 기여하지만 다양한 기업과 산업이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현상인 집적경제가 도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서로서로 너무 가깝거든요.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고객이 서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보와 자원의 흐름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고 기술의 혁신과 개발을 더욱 가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집적경제가 말만 들어서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만약 라고스 도심에 의류회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들은 옷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라고스 도심 안에 디자인, 원단 구매, 생산, 마케팅 등 의류산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모여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집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의류회사들의 경우 원단을 구하고 공장에서 옷을 생산하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의류 마케팅 회사를 찾을 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회사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몇 블록 안에 전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관련 회사들이 모여있다는 점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머나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올 필요가 없겠죠.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관세나 선박회사에 납부하는 운송료 또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생산비용 자체가 저렴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관련 회사들이 주변에 모여있다 보니 협력의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 부족한 점을 채워줄 기업을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줄 고객들을 회사 근처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기도 무척 용이하죠. 이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매출을 올리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적경제는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도 있어요. 아무래도 비슷한 산업의 기업들이 몰려있다는 건 그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이 지역에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적으로 인해 하나의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한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도심에서 집적경제로 인해 상승하는 생산성이 도심이 아닌 지역에 비해 무려 5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차이가 정말 확연한데요. 그리고 이러한 라고스의 집적경제는 이 라고스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임금의 차이입니다. 도시에서 집적경제가 이루어질 때 직원들의 급여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일단 도심에는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서로 인재 영입 경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은 더 귀한 몸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빠른 속도로 급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제시해야 하니까요. 이렇듯 도시의 근로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프리카에서는 도시에서의 임금이 농촌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2018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가정의 60%가 도시에 거주하는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를 송금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만 보아도 도시가 농촌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생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렇듯 나이지리아의 대도시인 라고스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도시 인구 상승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고스로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민과 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사실 라고스의 인구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건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바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이 가장 컸는데요. 아무래도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한 농촌지역보다는 소득이 더 높고 많은 기회가 있는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물론 나이지리아도 인구가 2억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인도나 중국에 비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 모두 인구가 14억을 넘었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차이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런 중국과 인도의 도시들을 제치고 라고스가 최대 인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국토 면적과 도시 집중화를 그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과 인도는 나이지리아에 비해서 더 큰 국토를 가지고 있죠. 중국만 해도 나이지리아에 비해 국토 면적이 거의 10배에 달하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3.5배나 더 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지역 여러 곳에 도심화가 진행된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수도인 베이징 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등 엄청난 규모의 대도심이 발달했고요. 인도의 경우도 뉴델리, 문바이, 첸나이 등 여러 개의 대도시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가에서 대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이 라고스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이지리아 농촌 인구들이 다른 대도시로 분산되지 못하고 전부 이 라고스로 몰리게 되잖아요. 이는 라고스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지리아의 농촌에서 도심으로의 이동이 많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인구 유입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러한 내부에서의 이동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점을 따져보면 사실 인구 1억 명까지 가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라고스를 비롯한 나이지리아는 외부의 인구 유입이나 내부 이동 없이도 충분한 인구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바로 엄청난 출산율 때문인데요. 영상의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나이지리아의 출산율은 무려 5.1명으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의 4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비해서도 2배가 넘는 수치이고요. 심지어 이제 0.65명인 우리나라보다는 8배나 높은 셈인데요. 그만큼 나이지리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출산율이 높다 보니 나이지리아가 굳이 외부의 인구 유입 없이도 충분한 인구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나이지리아는 현재 너무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30년 후에는 그 인구가 무려 4억 명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게다가 이러한 엄청난 출산율보다 더 무서운 건 나이지리아 인구의 연령 분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자료는 나이지리아의 연령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인구의 대부분이 30대 미만의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보통 나이지리아에서의 출산은 30대 미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인 잭슨 나이지리아에서는 앞으로 출산이 가능한 인구가 넘쳐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나이지리아 인구는 늘어날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나이지리아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은 곧 라고스의 인구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가 라고스 시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바로 도시의 빈민가 문제 때문인데요. 한 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이 라고스 인구의 무려 3분의 2 이상이 비공식 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즉 라고스 인구 중 수백만 명이 제대로 된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건물은 어떠한 구조적 결함에 대한 건축학적 관리감독 없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지어진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비전문가들에 의해 대충 지어졌기 때문에 집에는 전기, 물, 하수 시설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 건 물론이고요. 가족 수에 비해 집의 크기마저 너무 작아서 좁아 터진 집에 가족들이 전부 끼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지리아는 홍수가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만약 마을에 물이 넘치기라도 하면 대충 천막으로 만든 집들의 경우 물살에 떠내려가 버리기 십상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집이 사라져버리는 셈인데요. 이렇듯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에 가려진 라고스의 수많은 빈민가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겪고 있는 라고스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라고스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빈민가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하고 조치하고자 많은 의논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이 엄청난 빈민가를 개선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고스의 빈민가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었거든요. 즉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정부 마음대로 지역을 개선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라고스시 정부는 빈민층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조차 서류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빈민가를 개선하는 일에 많은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사 빈민가 지역의 소유주가 확인되고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마 정부에서는 쉽사리 빈민가 개선에 나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산 문제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사업은 돈이 많이 들죠. 빈민가에 필요한 물공급, 하수구 연결, 전력공급, 쓰레기 처리와 같은 일들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전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텐데 정부의 돈은 전부 어디서 나오죠? 맞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죠. 즉 정부에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야만 이러한 일들에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이를 전부 부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아무리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그 세금을 다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높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이지리아의 1인당 GDP는 약 2,100달러 정도예요. 이는 아프리카 국가 내에서도 높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물론 인구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불리한 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라고스 시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라고스의 빈민가 인구만 더욱 늘리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 과밀이 부담스러웠던 나이지리아 정부는 인구의 유입을 줄이고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이지리아의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1991년 나이지리아는 공식적으로 수도를 라고스에서 아부자로 이전했는데요.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라고스의 인구 과잉을 늦추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지역들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지나치게 라고스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 상황을 조금 분산시켜 보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현재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아부자는 이제 라고스 다음으로 국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지역으로 성장했거든요. 추정에 의하면 수도를 옮긴 이후 라고스로 향하고자 했던 인구 수백만 명이 이 아부자에 정착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이러한 정부의 분산 정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라고스의 인구가 1억 명이 되는 건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라고스의 산업이 발전하고 소득이 성장하면서 빈민가 문제는 차츰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소득이 성장한 시민들이 강력한 중산층을 형성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튼튼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듯 현재 라고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세계 최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 잠재력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인구 1억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겐 무척 생소한 이 도시가 나중에 세계 최대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라고스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최초로 인구 1억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